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종기입니다. 경민이 형과 태연이 형의 프로젝트 그룹 홍차가 새로운 앨범을 발매를 하는데요. 홍경민의 홍, 차태연의 차. 누가 이름 지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지었는데 저는 사실 얼마 전에 홍차의 새로운 타이틀곡 두 개나 미리 너무나 궁금해서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번 여름에 굉장히 인기를 끄는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댄스곡과 또 서정적인 발라드곡도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홍경민 선배님, 차태연 선배님 노래를 또 같이 들으니까 조금 뭉클한 부분도 있었고 뭔가 오랜만에 형님들의 시너지가 딱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뭉클했는데 여러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힘내송이죠. 힘내송.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제목을 추천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힘내송으로 정해졌대요. 여러분 그 곡 들으시고 많은 분들 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복귀하시는 태연이 형, 경민이 형. 사랑합니다. 형님들 화이팅. 홍차 많이 사랑해주세요.